안녕하세요 요섭입니다. 저는 방금 정말 많은 팬분들의 환영 인사를 받으면서 행복하고 또 안전하게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고 또 예쁘게 봐주세요. 안녕 팬분들께서 이렇게 또 방을 예쁘게 꾸며주셨습니다. 안녕 너끄럼이 너를 들여다보곤 해 연어오 연어오야? 연어오야. 우와 연어살 볶음밥은 또 처음 보여준거야? 우빈, 우빈, 우빈 맛있다 지금 4시니까 4시야? 벌써? 한국 시간으로 4시예요 지금 3시야 4시야? 4시 한국 시간 5시 아 벌써? 나는 뜯겨를 보고 있고 진짜 웃긴다 몇일인지 알아봐 우리 머리가 해야돼 우리 머리가 해야돼 됐다 아ä어나 아아 와아아아 와 아아아아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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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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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비쌌다 사장님이 되게 거다받아 와우 나 이쁘다 와우 나 이쁘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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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티 있다 어? 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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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찍어? 왜? 자 성료합니다 2대0이야? 또. 그렇지 이슈아 비상ников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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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? 왜? 아... 나 정말?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, 아깝다. 그, 불어뜨린 것 같았어? 그렇지. 아, 막았다. 우와. 아 형! 아 수미 형! 겨울 경기같습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현재 시각 8시 51분. 조식을 먹으러 갈거에요. 아 아 음 음 음 음 맛있어. 맛있어.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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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 준비를 마쳤습니다. 공연 자라보겠습니다. 음 음 음 음 음 ensity 5. 3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녀오겠습니다 안찍으세요? 저는 오늘은 안찍고 아 내일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 앵콜은 그리고 둘째 날 앵콜은 방랑자에서 하루 제가 늦게 업로드하니까 옆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잠시 후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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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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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есяlah 이제 것같은 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공연 공연... 공연 끝 끝났음 끝났음 수고했습니다 수고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연 끝 수고하셨습니다 첫날 공연을 잘 마쳤습니다 내일도 공연이 있어서 저는 이만 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마카롱이 스타를 먹어서 마카롱이 행사 마카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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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카롱을 마친 하이 마카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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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인트로부터 하고 오겠습니다 스탠바이 두 번째날 공연을 다녀오겠습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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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콜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 말이 안돼 먹어도 맛있어 아내만 주고 너도 너무 맛있는데? 응 딱 그렇게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다 저는 이제 가오숭에서 서울로 넘어갈 텐데 이틀동안 공연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